안녕하세요 가만가만 빌떼기입니다 짠! 며칠 전에 묘목해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전에 심었던 헉! 옴나무! 야! 이 대가 엄청 굵어졌다 이렇게 자랐습니다 얘네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죽은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필도 하고 이렇게 관리차 이손의 농장에 왔습니다 잘 자라긴 하네요 굵은 애들은 진짜 오! 요거 실안해를 그때 와서 심었었는데 나무가 엄청 크네요 어디 도망가니? 아이고 닦다 나무 대 한번 보실래요? 오늘 또 뜨겁습니다 자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서 활착이 잘 되게끔 물을 주고 묻어놨습니다 여기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사는 애들은 이렇게 잘 살지만 또 어떻게 어떤 원인으로 중간중간에 죽은 애들은 또 이렇게 리필을 해서 다 곳곳에 빈틈없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살았는게 한 50, 60 나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 나무 넘나? 넘는 것 같아요 아유 아주 지금 요거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게 뜨거운 날씨에 또 이렇게 엄나무 잎을 하고 이제 갑니다 잘 자라 얘들아 풀도 다 뽑아주고 일단 물 주는게 중요하죠 이렇게 지금 뜨거워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쁜 애들 한번 보시고 싱싱하죠 항상 건강하세요 가만간 불때기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